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출연하는 웰컴 투 장미골의 네 번째 에피소드가 방송되며 그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에피소드에서 손태진은 다양한 음악적 재능과 매력적인 인간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의 활약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손태진은 웰컴 투 장미골에서 특히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. 사회에서 그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화하며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. 특히 그가 노래한 감성적인 발라드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방송 후 온라인과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. 손태진의 이러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했습니다. 손태진은 무대 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는 동료 출연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손태진은 다른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. 이러한 그의 노력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최종 방송된 내용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. 사회 방송에서 손태진은 시청자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중시했습니다.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. 이러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웰컴 투 장미골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손태진의 활약 덕분에 웰컴 투 장미골의 네 번째 에피소드는 시청률과 인기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,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모두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앞으로도 손태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빛낼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고 행복하세요.